근데 이 형작은 정말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I couldn't make you out 그 다음에 over the noise입니다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Make you out은 너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over the noise라는 오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롤리조로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해석하면 잡음이나 소음 때문에라는 말은 해석은 가능해요 여러분 5세에 꼬마가 키가 작은 꼬마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 저기 아파트 1층 가서 쓰레기 분리하는 데 있지? 거기 가서 이거 비닐봉지 쓰레기 봉투 이거 그쪽에 넣어 그걸 dumpster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umpster 큰 쓰레기통을 dumpster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꼬마 애가 키가 작았는데 dumpster는 이만큼 높아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걸 넘기는 것을 get it over the dumps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over는 물리적으로 뭐를 넘기다는 게 over거든요 따라서 이게 확장적인 의미를 띄게 되면 극복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극복하다 이기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떨치다면 get over the cold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 못 잊겠다면 I cannot get him over라고 해요 그러니까 over는 뭐를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문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I couldn't quite 필요 없어요 make you out over all the noise라는 것은 네 목소리가 주변에 나는 소음을 over 이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소음에 네 목소리가 덮혀버렸다는 것이 over가 되는 거죠 이제 느낌 조금 오시지 않나요? 참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가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choose A over B라고 하면 B가 아니라 A를 선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B를 넘겨버리고 제껴버리고 A를 선택하다 해서 choose A over B 할 때 그 over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 애플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럴 때도 have an edge over apple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애플을 제껴버리고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할 때 삼성 has an edge over apple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 다까지 알아두시면 덤으로 영어 상식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적다 하면 참 어렵죠? 한번 잘 보세요 I'm not 이렇게 시작했죠 getting, 얻다, enough hours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어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인데 결국에는 저는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어순으로 I am not getting enough hours라는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이 하는 표현을 들어봤었어야 돼요 혹은 눈으로 봐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영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겁을 먹거나 지뢰 좌절을 하는 학습자들이 좀 있거든요 언제 어느 천년에 그 뭐 아는 표현을 다 들어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뭐 광고가 아니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뭐 이런 미드 저런 미드 또 이 원어민 저런 원어민 만나서 일일이 표현을 다 접하는 거를 제가 이 회화책에 실제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도 금방 제가 공유 드렸잖아요 그죠? I am not getting enough hours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뭘 할까 생각 중이다 할 때 과거 진행으로 써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 was thinking about 아니면 I was thinking of 둘 다 되는데 다만 of가 좀 더 약하게 들려요 about보다도 어떤 분이 요리를 하다가 이 치즈가 남았어요 야 이거 남은 거 버릴 수도 없고 냉장고 놔두면 또 이상해지고 어디에 떴어야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 수업을 안 듣게 되고 이 표현을 모르거나 이 표현이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 I'm not really sure. I don't know what to do 거의 이런 영어밖에 안 해요 계속 한 10년 동안 근데 그러면 알아듣지만 원어민은 어떻게 하느냐 I can't think of a use for all this 남은 것은 레프토버라고 그래요 레프토버 치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도 저도 영화가 빨리 스피킹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이티브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을 거거든요 네이티브라고 자주 어울리면 근데 그거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을 남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일단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말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걔들은 항상 I can't think of 명사 I can't think of what to do 이렇게 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한 사후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리마인드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아주 빈도수가 많은 것을 이렇게 put together 이렇게 막 끌어모아서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곧이라는 말이 soon도 있고 이런 것처럼 before you know it이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도 있는데 또 any minute 하는 것도 곧이라고 할 때 생활영화에서 엄청 많이 써요 걔들이 자 any minute는 언제 쓰는지 또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be there any minute 그 다음에 I'm almost to the cafe 친구와 약속 상상에 가면서 조금 늦었나 봐요 야 이제 금방 도착한다 나 거의 다 왔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금방은 any minutes를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분이라는 뜻은 없지만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금세 금방 금세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before you know it하고 before you know it은 그 행위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any minutes은 이미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카페로 가고 있죠? 금방 도착한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I will be there any minute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또 예문 하나만 더 볼까요? I will be there any minute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are we almost done 이라고 했어요 하니까 yep 그 다음에 it will be over 그 다음에 any minute now 라고도 해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이 타투 문신 T-A-T-T-O 맞나요? 문신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술 받는 분이 어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맞죠? 너무 아프네요 라고 하니까 예 금방 끝납니다 이럴 때 any minute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술이 진행 중이죠 지금 지금 진행 중일 때 곧 끝난다는 무조건 any minute이라는 얘기에요 순서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before you know it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미 일이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before you know it은 소설을 읽거나 뭐 윈피키트 같은 동화를 읽거나 할 때 엄청 많이 나와요 before you know it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금세라고 할 때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지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야 너 화장실에 그 수도 샌다며 그거 고쳤냐?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못 고쳤어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ave you fixed something yet? 이래요 하니까 oh no I haven't fixed it yet 이렇게 해서 앞에 했던 말을 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이런 게요 초급 단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라도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조금 영화를 하는 단계에 올라가면 이렇게 영화를 하면 안 돼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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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haven't 하고 끝내야 돼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야 너 고쳤냐 하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못 고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been so busy 이때 소을 빼빕시다 so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이렇게 영화를 해요 의구인들이 get around to가 무슨 뜻이었죠? 미루던 일을 결국 하게 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어라는 말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런 구동사 학습은 왜 중요하다? 일단 청취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랑 자꾸 이렇게 무슨 제 수업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저랑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샘하고 공부를 하니까 청취가 너무 많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실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스피킹은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우선 너무 잘 들린다는 거지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게 50%밖에 안 들리다가 80%까지 들리고 회사 가서 스몰 토크가 잘 안 들리는 게 너무 잘 들리고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말을 힘주어서 해보고 싶고요 오늘 좀 어려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no wonder versus 그 다음에 that's why 자, 이 두 개가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no wonder and that's why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하다? that's why도 그러니까 뭐하다예요, 그냥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럼 막 섞어서 되느냐? 안 되거든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80%는 안 되거든 자, no wonder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어렵네요, 저도 한국말로 하기가 상대의 말에 반응하거나 맞장구 치는 느낌이 들어요 반응 근데 that explains why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no wonder는 감정적이나 감성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that explains why 라든지 that's why는 논리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 좀 되세요? 야, 어려워요 이거는 아무리 인강이라도 제가 시간 좀 끌면서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no wonder는 어떤 느낌일 때 많이 쓰면 좀 비꼴 때 비꼴 때 많이 씁니다, no wonder를 야,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지 너 그러니까 아무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비꼬는 느낌도 많이 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세요? no wonder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명백하고 분명하고 상대의 말에 맞장구 치는 느낌이 있다 아, 알겠어, 이런 느낌 그냥 근데 that's why나 that explains why는 논리적으로 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군요 이럴 때는 no wonder가 아니고 oh, that's why that explains why 논리적 이해 영역이라는 얘기죠 조금은 감이 잡히세요? 조금? 조금은 감이 잡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많아요 I don't understand 하면 되는데 왜 자꾸 I don't quite understand 이런 얘기 자꾸 하시죠? 기억이 안 나면 I don't remember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I don't quite remember 사람 짜증나게 이런 말 붙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이때 quite를 부정문에 붙이면 톤다운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I don't understand 되게 맹탕같이 들려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해 안 되는데요? 이런 말 I don't remember 몰라 나 기억 안 나 이런 말이 되죠 정말 사람이 좀 예의가 없게 들리죠 그러면 I don't quite understand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I don't quite remember 기억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한데 잘 모르겠네 이러면 I don't quite remember 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어는 기초 단계에서는 아직은 욕심을 내기에는 벅차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들리게 말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꼭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급 단계를 서서히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욕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첨언을 드려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린이가 어떻게 비유적 의미를 먼저 픽업 습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3살, 4살짜리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청소년 정도가 되거나 해야 비유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놀이터에서 뛰어내려고 엄마한테 듣고 해서 픽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가 불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속으로 전 독해는 좀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는 독해는 좀 하는데 스피킹이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요 독해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해를 하는 속도가 네이티브가 10분 걸리는데 나는 30분에서 해석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사전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시험을 칠 때 국어시험 치는 것도 시간을 제한을 두잖아요 그거 열을 주고 해독해봐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다 언어가 내 언어가 아니고 계속 포린 포린 랭귀지 포린이 외국의 내 것이 아닌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말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on top of that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on top of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에서 뭐에 위에라는 뜻이에요 맞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책상 위에 on top of the desk 아니겠어요? 물론 on the desk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좀 더 그 위에를 강조할 때는 on top of something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Can you grab the documents from my office? 김 과장 내 사무실에 가서 그 서류 좀 가져올 수 있겠나? Can you grab the documents from my office? they are on top of my desk이라고 해서 내 책상 위에 그게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on top of예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요리를 하다가 이거는 어디에 뿌려야 되나요? put them on top of the cheese 말 그대로 치즈 위에다가 뿌리라고 이러면 on top of 맞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literal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고 미국 어린이들이 4, 5살 때부터 이걸 픽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확장적 의미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데 연구원이신데 아주 대접을 잘 받아서 우선 사택을 제공받고요 또 관용차를 제가 제공받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s on top of other perks 뭐 뭐 뭐 자 perks라는 것은 benefits입니다 회사 복지를 perk라고 해요 P-E-R-K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welfare는 broken english에요 여러분 welfare는 국가의 복지를 얘기하지 우리 회사 복지가 좋다 할 때 my company's welfare is great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는 원어민이 있으면 서울에 오래 사는 친구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 쓰지 말고 benefits나 perks을 써야 되고요 이 친구가 저는 차도 받고요 또 집도 받고요 근데 그게 다른 복지도 되게 많은데 그거에 덧붙여서 다 받는 거요 라고 할 때 that's on top of the other perk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on top of of는 아까 전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보다 좀 더 추상적 의미죠 이런 것을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크게 이 문장이 아주 비유적이다 아니면 조금 비유적 색채를 띄고 있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드디어 완전한 비유적 의미를 띌 때 여러분이 뭐 에세이 같은 거 무슨 뭐 IHSA 학원 다니면 on top of that 하면은 이게 besides의 뜻 게다가다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비유적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영어를 언어를 거꾸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피킹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리고 사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재미롭게 보는 한국 남자분과 미국 여성 부부의 그게 있는데 그 꼬마가 자녀분이 되게 어려요 여자애들 두 명 근데 이 친구는 완전한 바일링규얼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도 거의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5세까지는 랭기지를 완전히 스펀지까지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액센트도 엄마가 이렇게 읽어라고 얘기 안 해줘도 어른이 하면 100% 소화해서 자기 입으로 내뱉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영유아기가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에는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뭐 우리에겐 도움은 안 되는 말이지만 여담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영어 스피킹을 할 때 영영사전에 정의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을 캐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that's rough라는 표현을 네이티브들은 하는데 우리는 이 that's rough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이 뜻이에요? 라고 원어민이 풀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rough라는 표현을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rough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당장 입에서 안 나와도 좋다 이 정도는 청취용어로만 알아둬죠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that's rough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속어입니다 여러분 뭐 같은 경우가 다 있구만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원하면 that sucks 라고 해요 that sucks 혹은 that stinks 라고 해요 이거는 슬랭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하여튼 욕 비슷한 말 하잖아요 그런 말들 이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점잖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어색한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국어적인 국어책에나 나올 법한 영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를 드리는데 학교 다닐 때 안 됐다고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I'm sorry to hear that 이 상황에서 쓰면 진짜 이상하게 들려 뭐냐 하면 뜻은 안 됐다가 맞는데요 정말 건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친구를 정말 걱정하거나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로봇 같은 말처럼 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솔직히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부를 할 때 공교육이라든지 일반 시험영어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안 가르쳐줘요 일단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고 25세 27세를 넘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사실 그런 뉘앙스까지 사실 알려줘야 돼요 I'm sorry to hear that 이 어떤 뉘앙스인지 뭐 그런 여담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부서 앞에는 인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앞에는 at 혹은 for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구글 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영장을 해야 될까요 I work in HR at 구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맞죠? 먼저 부서가 나오고 뒤에 회사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서 앞에는 인 회사 앞에는 at 그리고 이럴 때는 for를 쓰면 안 돼요 또 I work in HR for 구글은 좀 어색해요 이런 게 없이 그냥 I work for 구글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욕이 날 것 같아서 오늘 책에서 소개 안 됐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신라 호텔에서 업계에서 워크샵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오라클에 벌써 20년째 몸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원어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with를 써요 I have been with oracle for 20 yea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표현방법이 다양하죠 I have been with oracle for 20 years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작은 회사 있으라고 했지만 좀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자 이건데요 I work at 어디 그 다음에 I am working at 어디 이게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워크를 현재용으로 쓰느냐 현재 진행용으로 쓰냐 하는 거죠 현재용으로 쓴다면 여기 직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ing를 쓰면 임시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I am currently working at a small company but I am looking for something better 이렇게 진행이냐 현재가 뉘앙스를 결정한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